저 의심하시는거에요? 들어갈거에요 조금 따끔합니다 아래는 좀 두꺼운데 위가 조금 얇은편이에요 왜 안맞냐구요?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예약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셨죠? 입술필러 맞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리에 잠깐 이동하기전에 입술 바른거 좀 다 지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리무버를 가져왔으니까 먼저 지워드릴게요 입술에 조금 작아할거에요 톡톡톡톡 톡톡톡 아세톤이라서 조금 네 손에 바르는 것처럼 똑같이 지워드릴게요 이게 입술에 아이색소를 다 빼야되는 작업이라서 조금 작음할거에요 근데 지금 입술이 회색톤이라서 평소에 치즈를 좀 많이 바르시죠? 네 일단은 입술빌러를 받으시구요, 오늘 예약하신 내용이 뭐냐면 입술빌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제품, 립 제품을 소개해드릴거고, 휴식 15분정도 하시고 귀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바른거에요. 제가 바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비용이 추가를, 10회를 더 추가하시는거죠? 10회에다가 서비스 클리닉을 받고 서비스로 3회 더 드리면, 775,000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이제 775,000원? 3개월이요? 아 20분, 네 알겠습니다. 또 한번 추천 드릴까요? 괜찮아요? 주차이요건? 알겠습니다. 반대쪽도 조금 녹여드릴거에요. 아 입술이 안쪽이랑 한쪽, 이렇게 달라요. 대칭이 있거든요 입술에도. 그래서 지금 고객님 왼쪽이 많이 올라가있어서, 왼쪽 부분에다가 조금 더 패치를 많이 붙여놨어요. 더 따가웠죠?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들어갈거에요. 조금 따끔합니다. 아프세요? 아프세요? 입술에 반점이 조금 많아서, 그거를 좀 제거해줄거에요. 아 네 이거는 서비스에 들어가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요. 이 색 반점들이 조금 많네요. 아 Um, 화요ama 너무 따끔합니다. auch recht sit 按 それ später 되셨어요? 넘 그래도 저번보다는 조금 나을텐데.. 안 charging 이게 수저 보형 같아서 놀랬죠? 수저 아니에요 에센스 좀 발라내릴거에요 입술 우우 하고 내밀어보세요 입술이 조금 많이 부어올라왔거든요 그건 어쩔수없어요 일시적인거라서 오늘 밤에 조금 마사지해주시고 제가 패치 붙이는법 알려드릴거에요 당분간 틴트나 립제품은 바르지않는걸 추천드리고요 앞두실때도 필러 받은쪽이라서 평소처럼 먹기는 좀 어려우실거에요 좀 불편할수있거든요 이것도 감안해주시구요 네 아래는 좀 두꺼운데 위에가 조금 얇은면이에요 왜 안맞냐구요 글쎄 불편하니까 밥먹을때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고객님들 한 2만명 정도는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은 아직 한번 내본적이 없던거 같아요 근데 다들 만족하셨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그거 오늘 받으시고 가실건가요 잠시만요 입술 밑에 조금 만점이 생겨가지고 지금 벌써 부작용이 올라오는거 같은데 어쩌지 아 해보세요 아구 입이 안벌려져요 큰일났네 아 저희도 아 제가 지금 이게 조금 불법시술이다 보니까 어 어쩌지 잠깐만요 입이 안벌려진지 어떡하지 아 그 저희가 불법이지만 먼저 사인을 했잖아요 어디 신고하진 바야세 에 신고하면 안되는거 알죠 입이 안벌려지네 큰일났네 잠깐만요 저 전화 좀 할게요 어 입이 안벌려진데 어떡하지 대충 아무거나 발라드려 알겠어 이거 문제있으면 어떡해 이거 니네 가게잖아 아 나 지금 원장인줄 안다니까 알겠어 나 한번 해볼게 하고 빨리 보낼게 아 네 괜찮아요 지금 제가 다른 원장쌤한테도 여쭤봤는데 이런 경우가 좀 안돼요 네 제가 보니까 오늘 정도는 좀 계속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다 하시더라구요 이분도 네 아 저 경력이요 아 저 여기에서 거의 6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 아 저 의심하시는거에요 아니요 네 저 지금 여기에서 이사오는지도 오래됐고 음 한번 리뷰나 후기검색해보시면 저는 알실텐데 네 알고 오신거잖아요 일단은 오늘은 조금 푹 쉬셔야 돼요 컨디션이 별로 안좋으신가보다 그쵸 여기서 하고서 이렇게까지 입이 안벌어지는 분은 없었던거 같은데 조금 아 제 잘못 아니에요 네 제 잘못 아니구요 고객님 입술상태가 좀 별로 안좋긴했어요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아 다시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구요 네네 아니 입이 안벌려져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뭐라고요 클로스 아 네 클로스 좀 써보시겠어요 여기요 아 조사기꾼이냐구요 아 조사기꾼이냐구요 조사기꾼 아니구요 불법시술 그런것도 아니에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마감을 빨리 해야될거 같아서 아 지금 전화도 오고 네 잠시만요 음 여보세요 아 지금 나 불법시술인거 티났나봐 자꾸 의심하시네 네 어떡하지 알겠어 네네 오늘은 제가 좀 급하게 선약있어서 빨리 가봐 가봐야될거 같거든요 이번주 안까지 계속 그렇게 입이 안벌어지시면은 다시 연락주세요 네 제가 그 필러 다 빼고 다시 해드릴거에요 제 전화번호 여기 명암 들을테니까 이렇게 명암 가져가시구요 투명하죠 아니요 글씨 써있어요 잘보면 일단 가셔서 보드시지 마시고 입술침질 제가 하는거 알려드렸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조금 당황은 했는데 네네 얼른 가시구요 문을 빨리 닫아야되서 안녕하세요 오 지금 가셨는데 일단은 당분간 문 좀 닫아야겠다 어 참 심각해 입이 안벌어지셔 아 일단은 일시불이라고 했으니까 아 몰라 너가 알아서 해 지금 급해가지고 나 안쳐놓고 저는 이게 뭐하는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일단 알겠어 응 끊을게 빨리와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연기는 연기일 뿐이에요 잘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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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